올해도 찾아왔네 종각 배사고 네 변함없이 오후 1시 2분이면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하루의 중심 뉴스 4가지를 가져오는 분이죠.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이호영 아나운서는 혹시 전쟁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다행히도 아직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사인인을 울리면 온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책상 밑으로 숨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런 공포를 느끼는데 이번에 해외 정상들을 만나고 한미일 정상이 만났잖아요. 한중 정상도 만나면서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 마음입니다.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해서 G20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벌써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2개국 순방 사실상 마지막 날 일정인데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의 접촉면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G20 정상회의의 주제를 보면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1, 2세션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뉩니다. 1세션이 글로벌 복합위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식량,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요. 이 세션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보건연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 윤 대통령이 이 1, 2세션에서 발언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정상 간의 오찬 그리고 환영 만찬 등 공식 행사에 참석합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의 필요성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확정됐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지난 5월에 윤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9년 12월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이후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세 정부들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만나는 것만 해도 일단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만 문제는 만나서 해결 보거나 진전할 부분이나 혹은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문제일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미 중일 3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건 일종의 기록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호미호 일본 총리 만났는데 여기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 정례화된 국제정상회의 기간 중에 미, 중일 3국 정상을 만나는 건 윤 대통령이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3국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는데 당시에는 유엔사나 북핵 관련 협의체 회의가 계기였다고 합니다. 한중 정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핵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엔총회 때는 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만난 게 맞냐. 이 짧은 시간 동안 만난 게 회담이냐.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어쨌든 제대로 만나서 정상회담의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위한 힘겨루기가 아주 거센 상황입니다. 어제 바이든, 시진핑 두 사람이 만났죠? 맞습니다. 두 정상은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갈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 시절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정상회담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두 정상은 경제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적지 않은 이견을 노출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양국 간 갈등 완화 여지는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시진핑이 새롭게 정권 연장이 되고 확실하게 시진핑의 권력이 정비가 됐고 또 미국 중간선거도 우려와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바이든이 또 힘을 받았습니다. 힘 받은 빅투 이 두 정상이 얘기를 했는데 대만 문제에 아주 민감해요. 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시 주석 모두 타이완 문제를 놓고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대만을 향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행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행동이 대만 해업과 더 광범위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또 세계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 주석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면서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대만 문제는 굉장히 중국이 지금까지 강경도 일변으로 나섰기 때문에 대만 정치 안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대만이라는 미국 미중 간의 어떤 충돌의 구역이 있다면 또 위쪽에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로 인한 한미일과 중국 혹은 한미와 중국의 갈등이 있는 긴장이 있는데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두 정상 간 대화가 있었나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력 증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북한 도발을 막아주길 바랐지만 시 주석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측 회담 결과문에는 북한 관련 언급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은 북한이 중국의 주요한 정치 행사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군사 도발을 하면서 이미 좀 예견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의견 일치를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에 대해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핵사용 위협에 우려를 표시했고요. 시 주석도 승자가 없는 핵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여러 사안에서 이견이 있었고 또 아주 핵심적인 사안에서는 아주 긴장이 높았지만 어쨌든 충돌을 피하자 갈등을 완화하자라는 방향은 둘이서 확인한 거네요. 맞습니다. 회담 이후 백악관은 이제 두 정상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고요. 중국 외교부도 두 정상이 심도 있고 솔직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했다고 각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제 한미중정상회담대는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초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중국에 보내서 후속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혀서 관계 개선을 모색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는 뒷배경에 깔려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패권을 잡기 위한 또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가 묶여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압수물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던 특수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자 소환에 나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또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데 힘써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수사가 너무 더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압수물 분석에 속도가 붙은 만큼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범이 넓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본 용산서 정보과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네요. 네. 용산서 전 정보과장인 김모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후에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특수본이 참사 이후 입건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수본이 구성된 지는 2주 만인데요. 김경정은 참사 사흘 전에 용산서 정보과에서 작성된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를 정보과 직원을 시켜 삭제한 뒤 다른 직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수본이 이제 김경정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입건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기 발령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뉴미진 서울청 당시 112 상황관리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장 책임자, 현장 실무자의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수사인데 지금 경찰 일선에서도 그렇고 또 소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힘없는 현장 담당자만 수사하냐 이런 불만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 뉴스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입건됐던 서울용산경찰서 정부 개장에 이어 서울시 안전지원과장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힘있는 윗선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수본은 이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네요. 맞습니다. 소방노조가 부실 대응의 최종 책임자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목하고 특수본에 고발을 했는데요.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행되지 않았고 또 112 신고와 재난안전통신방이 연계되지 않은 것도 장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현장에 여러 가지 소방 대응에 대한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고 또 소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또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대신에 캄보디아 현지 병원을 찾은 걸 두고 외교적 결례다 비판을 했고요. 또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은 연출된 선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따라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헷번 코스프레하고 공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국민의힘이 도를 넘은 망언 참사이자 또 정치 테러라면서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지 생태가 어디 있느냐 관광객 영부인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연부인이 100배 1000배 더 좋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선건참 적진들 요새 말만 듣는 게 굉장히 열심입니다. 김정숙이 하면 선행 김건희가 하면 참사 정선건참이냐 라고 국민의힘 김기현이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자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 그걸 왜 보지 못하냐. 미모의 기준은 사람마다 정말 주관적이고 제각각이죠. 이런 말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비공개라고 얘기를 해놓고 대통령실이 사진 자료와 여러 가지를 잘 해서 또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게 어떤 비공개냐라는 또 비판도 있는 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팔짱을 낀 것도 또 약간 논란거리가 돼서 말이 오르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모습은 조금 불편하더라. 친근함의 표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김건희 여사의 팔짱을 두고 영부인들이 그렇게 한 걸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 오버다. 그런 게 오버 아닌가. 조금 거시기하다. 이렇게 불편하신 글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권에서는 또 김정숙 여사를 소환했겠네요. 맞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당시 해외 정상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한 건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팔짱을 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을 올리면서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낀 사진을 보고 오버 불편 거시기 본 적도 없다 딴지 거는 분들이 있는데 무시가 아니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낀 사진은 왜 오버도 아니고 불편하거나 거시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닥공 그러니까 닥치고 공격하기 전에 열공 열심히 공부부터 하기바란다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팔짱을 어느 손으로 껴야 될지 어떻게 껴야 될지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 정서와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보다 수준 높은 말씀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MBC 이번에 전용기 못 탔는데요. 취재진들이. 이것 관련해서 이진복 수석이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말했다가 또 질타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비원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출석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팔짱을 낀 채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합시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이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보기에 좋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팔짱이 거론이 됐습니다. 어쨌든 권력의 감시를 받아야 될 권력의 정점인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최고 권력기관이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겠나 싶은 회의도 들고 그렇네요. 오늘 네 가지 뉴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